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추개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약 1조 5천억 정도 투입을 했네요. 건강보험에서 일부가 지불됐고 정부가 두 차례 걸쳐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1조 5천억 정도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아마 지금 정부도 여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정부가 세금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비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지금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한 90억 조 정도를 더 구워 가지고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도 지금 여유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짜고 짜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한 1조 5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1조 5천억이 큰 돈이지만 대개 서울의 그런 대형종합병원 같은 경우가 이번 12월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 충북대학 이런 경우에도 대개 한 500억 이상 정도 500억에 1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죠. 월 한 충남대학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적자가 생기네요. 그러면 10개월이면 1천억이지 않습니까 아마 전남대학 충남대학 충북대학 이런 데가 아마 대부분 다 규모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만 계산하더라도 수조원 정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이제 이번에 이런 의료계획 이름으로 의과대학과는 정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계산을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산 4주 정도 지나면 전공의들만 제압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간호사들이 일체 아마 신규 채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무급휴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그런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신규 간호사를 채용할 예유가 전혀 없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악화일로 일파 만파 하나를 이렇게 이제 좀 해결하게 되면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부분이 이 의과대학 질 교육질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이제 의사 집단이지 않습니까 가장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우수한 인재들의 헌신 이런 부분이 크게 역할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 의사분들 이제 의료계가 이 의과대학 교육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평소에는 15개 때로는 51개의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수량적인 그런 개수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의과대학 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학평가원 이런 데가 역할을 크게 많이 했죠. 이제 이번에 정부가 이제 뭐 전공이라든지 의과대학생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2025년도에 입학정원을 이제 무리하게 뽑더라도 가장 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의평원의 그런 평가기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어떻든 의학평가원의 평가기준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입학정원에 응한 그런 의대들을 무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교육부 중심으로 그러니까 의평원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심의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제가 참 위험하게 보는 것은 뭐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권력청에 속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잘못 처리가 돼가지고 국정감사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이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 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법적인 그런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도 전통관료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KDI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를 간과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일신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평원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그런 이제 노력을 할 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위반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통과시켜야 되니까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그게 지금 이제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의 대선이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부정성으로 거의 판명이 닿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아마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뭐 시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군 경찰을 마두로 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 그다음에 이제 전국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이제 정교모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네요. 이제 그 내용은 뭐 이 양반들이 좀 손을 대면은 좀 더 정교하게 손을 대야 될 건데 뭐 고도의 수학 그런 실력을 필요하지 않더라도 숫자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백분율이. 백분율이 맞지 않다는 것은 선거결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선거결과를 손을 댄 겁니다. 숫자를. 이제 그게 드러나 가지고 정교모가 이제 유감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데 물론 뭐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하니까 다 덮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국힘당 자체가 이렇게 선거 공정성 문제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참 이제 점점 더 요원해지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이제 후보가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4년 중임제 개헌안을 2026년도 지방선거에 처리하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1년 임기를 좀 단축하는 데 동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탄핵 명분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은참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죠. 의로 문제가 아마 앞으로 걸릴 겁니다. 의로 문제가.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의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취하게 될 건데 이재명 씨는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여러분들 지나치게 의로 사태에 대해서 함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발언하고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은 대략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기름 뿐